침자 아 Smith아 내가 너 하학교 보호사 가지고있는거 알아? 맞아요 너 지금 어디가? 난 지금 어디예요 그럼 내가 어차피 집 가는 길이 2일이 있으니까 가면 줄게 나 아직 학교거든? 박수 치니까 고생 났나봐 그러면 너 내일 아침 일찍 올래? 어 가능해? 나 한 7시까지 올 수 있어 3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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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